과거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절 가슴을 울렸던 박세리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덤덤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던 박세리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앞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지난 2023년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협의로 대전 유선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박세리의 이유 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영리 재단 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친이 주장했던 박세리 국제골프학교 설립 추진 계획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재단이 관여한 파도 없다는 것이 박세리의 입장인데요. 기자회견 전날 재단 측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고소 사안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사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6월 18일 오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박세리는 기쁜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자 나왔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어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다. 꽤 오랫동안 선수생활을 하고 지금 내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내 꿈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확실히 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박세리는 유망주들의 꿈이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다. 절대적으로 꿈을 꺾고 싶지 않다라며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고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격히 제 권한 하에 모든 일을 시작하고 치러지게 되어 있다. 제가 승낙해야지만 이름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제 허락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 섰다. 저희 부모님이기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해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온 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넘어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세리가 부친의 채무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방송에서도 나왔었죠. 박세리는 2009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돈 관리에 대해 미국에서는 제가 회사에 맡겨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신다고 말했는데요. 박세리는 부모님께서 투자하시는 걸 이렇콩 저렇콩 말하고 싶지 않다. 항상 뒤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셨다. 부모님께서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하셔야 한다고 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박세리는 지난 2013년 SBS 힐링캠프를 통해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자신의 골프 상금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박세리는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 벌었다.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입이 50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한테 저 골프해야겠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그 찰나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성공에 있어서 누구보다 뒷받침해주고 싶지 않나. 그래서 힘든 형편을 말씀 안 하시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계속된 사업 부진에 붙이는 골퍼를 꿈꾸는 딸이 훈련받을 수 있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박세리는 저도 원래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첫 프로 데뷔 후 상금 받는 족족 빨리빨리 빚 청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줬다. 빚 가진 게 더 싫었다. 돈은 없어도 된다. 현재 빚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금과 모든 계약금을 다 부모님께 드리는 이유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면서 저를 골프시켰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다. 저는 다 드렸다고 박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부친의 채무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공식으로 선언했네요. 현재 상황에서 부녀 갈등과는 무관하냐는 질문에 대해 박세리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꽤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와 부녀 사이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저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제 선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커졌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해외활동을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를 알게 됐다. 가족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걸 해결해야 했고 그러면서 문제가 커졌다. 그러다 보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리는 또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는 아버지와 전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세리 자택 경매설과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현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명의를 변경했고 현재로서는 경매에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에서 럭셔리 하우스로 소개된 박세리의 집 또한 아버지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더욱 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최근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 물건은 1785제곱미터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 시설 등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박세리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세리 소유의 539.4제곱미터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4층 건물은 지난 2019년 박세리 명의로 신축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 소개돼 화제가 된 건물이기도 하죠.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씨가 복잡한 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세리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집 경매와 관련해 해명하고자 했던 박세리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제 명의로 집을 인수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아서 수월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박세리는 재단의 모든 일은 나, 박세리 본인의 도장과 서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하는 우려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박세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를 막을 순 없었냐? 난 물음에 결국 눈물을 쏟았는데요. 박세리는 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은 나에게 가장 컸다. 계속 막으려 했고 반대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한 적이 없다. 나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세리는 나는 내 길을 갔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다. 그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해왔다. 항상 좋은 일로만 결국 벌어진 일이고 나는 내가 앞으로 갈 길을 확고하게 정해놓은 사람이라서 더 이상 정해진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누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꿈과 일에 있어서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논란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박세리의 모습이었는데요. 국민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여전히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는 박세리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듯합니다. 박세리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가족이 가장 컸다는 사람한테 이런 상처를 안겨주네. 아빠 맞냐? 마음고생 너무 심했겠다. 힘냈으면 너무 속상하다. 그 누구보다 한국 골프계를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채무 하나 해결하면 또 채무가 있고 또 있고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됐을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식 등 처먹고 앞길 망치는 부모들은 부모 자격도 없다. 그냥 주는 돈 받아서 조용히 여행이나 다닐 것이지 욕심도 많다 등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과욕으로 자식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할까요? 자식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모들의 만행이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박세리 또한 현재의 난관을 부디 잘 이겨내길 응원하겠습니다.